미치마 오늘 회사에 기회가 울렸어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으신 걸 보면 곧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잘됐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? 넌 끝이면 좋겠냐? 응 넌 나 다시 안 봐도 돼? 응 난 아니야 나 때문에 너 힘든 거 아는데도 난 미치게 네가 보고 싶다 그건 오빠 마음이야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 이미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또 우리의 순환이 그냥 우리의 순환 우리의 순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